초인 듯이 나는 나른 나른하게 숨을 살짝 야릇 야릇 야릇하게 그저 밤새 듣고 싶은 것은 네 목소리뿐이거든 짠 아스트로인 대기실에서 제가 틀은 건 바로 매력도 캠 아스트로 편입니다 여러분 매력도 캠 우리 아스트로의 매력은 항상 신나는 흥스트로의 매력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대기실에서 이렇게 잘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명 한 명씩 비추면서 보여드릴게요 한 명씩 은우씨 혼자만 깨계세요 네? 혼자만 깨계세요 형도 깨계잖아요 저는 리포터하고 멤버들 중에서 은우씨만 깨계신데 왜 잠 안 자고 계십니까? 저는 예민한 편이라서 잘 못 자 이런 데서 사실 아까 자려고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저 좀 재워주세요 아 재워달래요? 형 말고요 뭐 보고 뭐 하시고 계셨던 거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 예! 좀 누워 계십시오 아무튼 저희는 아까 산업을 하고 본방을 위해 본방을 위해 역시 휴식을 취하고 제가 오늘 산하의 TMI를 하나 발견했어요 산하는 잘 때 눈을 뜨고 자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봐봐요 보이나? 지금 안 움직이네 제가 그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산하는 잘 때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눈만 뜨고 자지 않고 오 눈동자가 안 움직인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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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잘 자 해서 추는 나이 제가 이렇게 찍어줬어요 아무튼 저는 이만 카메라를 진진 형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네 저희 아스트로가 이렇게 생방 무대에 오게 되었는데 저희 오늘 아스트로가 더 쇼 초이스 후보입니다 와 박스 호호 정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로 막방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라키씨 저는 일단 오늘 1등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민정보다 쇼 초이스가 낸 후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후보로 올라오고 1등을 수 있는 버스 뵙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꿈을 꿨나요? 저요? 우리 아로아가 제 품에 오는 프로포스 파타나스 아 그래요? 오늘 더 쇼 초이스가 우리 품으로 왔어요 와우 좋은 꿈이었네요 좋은 꿈이다 저희 꿈도 오늘 이렇게 더 쇼에서 트로피를 받는게 저희 꿈입니다 아 저번 주에 저희가 공약을 걸었었잖아요 아 파트 체인지요? 파트 체인지와 맨발이었죠 맨발 맨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더 쇼 초이스가 된다면 여러분 신발을 다 벗으시고 양말까지 벗은 다음에 맨발 초음에다가 거기에다가 파트 바꿔 부르기까지 오케이 다 아시죠?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들어가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라키소 라키소 쇼 마이크